오케이? 네! 멋있다. 야, 오늘 세훈이 세훈이구나? 네. 어? 네. 세훈이, 그러니까 제 생일 아니냐? 네. 네 맞아요. 네가 우린 우린 4. 네! 골을 뺏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제 골인 것 같은데, 세훈이가 전혀 안 보겠어요. 약간 묶여지는 것 같은데. 자, 협찬 끝났다. 감사합니다. 봤죠? 2 맞습니다. 2안전에도 하나 있었어. 좋아? 첫 골은 제 골이 아니에요. 이것만은 말할 수 있어요. 제 골이 아니에요. 승환이 형의 골인데, 공식적으로는 제 골이 됐지만, 비공식적으로는 승환이 형의 골입니다. 일단 새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항상 멀리서, TV에서 응원하는 홈성 소리가 저희 여기까지 들리는데, 응원하고 감사하고, 꼭 결승까지,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, 응원에 힘입어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